우리 쓰는들하고 특별요리하고 봐야죠. 우리는 한 달에 이래 먹는 게 한 열 번. 모르면 되요. 이럴 때면 더 보고 싶은 게 가족이겠죠. 작은 딸입니다. 아 그래요? 아 귀여워요. 아 6살. 우리 많이 보고 싶어요. 자주 보고 매일 통화하고 하니까. 공주 안녕하십니까. 육지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지낸 지 8년. 가족은 늘 그리움이자 고된 하루를 버티는 원동력입니다. 아빠가 이야기 안 할 거야. 우리 큰 닭. 그래 여보 사랑해. 나중에 연락할게.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 통화 한번 사가고. 또 시간 내고 육지 가니까. 항상 신혼이죠. 고생하는 아빠를 응원하러 선장님의 아이들도 찾아왔는데요. 오늘 바다 일은 힘들거든요.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알 수 없이 해야 되고. 내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내 요놈들 새놈따만 열심히 하는 거고. 두 번째는 내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. 엄마 아빠 힘든 거 아는데. 그래도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항상 감사하고. 배에 보면 사진이 다 그려있어. 그걸 받는 사람. 맞아요. 우리 어머니는? 일하면서 우리 가족들 보고 싶은데 사진으로 봐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. 그게 정답이야. 사랑해. 보고 또 봐도 매력이 넘치는 신비의 섬 울름도. 평생 이름으로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섬인데요. 언젠가를 기약하고 있다면. 지금이 딱 그때가 아닐까요? 정말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.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총 3주에 걸쳐서 울름도를 속속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. 저 역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정말 한 바퀴 제대로 여행을 한 느낌이에요. 네. 울름도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중에서도 가을에 울름도를 최고로 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. 울름도 그동안 가슴 속에 품기만 하고 찾아가보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울름도 이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꽃보다 아름다워 주인공들인데요. 너무나 과묵한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. 두 분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지금 만나볼게요. 여완은 전남 강진인데요. 우리 마을 남자들한테는 둘째 가라면 스러운 곳이 있단께. 말이 없어. 밥 먹을 때나 그저 밥 먹고. 여완이 좀 늦어가지고 남자들이. 그냥 아네. 조금 무뚝뚝. 근데 그중에서도 무뚝뚝 최고봉은 우리 집 용담이지라. 우리 집 용담이지라. 여보세요. 예 알았어요. 뭔데 나왔었나 금방. 좋아. 응? 응? 뭔데 나요? 어머. 송태정. 내 말을 듣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. 이분 먹는 데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디. 대답 좀 해봐요. 1 Aid. 저런 말도 모르시나 봐. 아름 맞을 사람아. 쥐 죽은데 조용하즈라잉. 왜 그러크ぉ에 침묵은 금이다?! 생각한 우리 집 용담 때문이지라. 누가 전화해요 그러면 그래도 어쩌지 알고 싶어 그런데 말을 안 해줘 그러면 나라 이렇게 대고 박나 말 안 하고 그래 식풀어 식사 때는 말을 하지 마라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식풀어 그래요? 영감이 식사 때만 말을 안 하셔 노상 입에 잡고를 채우고 있지 여보세요 오늘 보내려고 아이고 잘 먹었단 말도 아주 생전을 해주질 않는단께 바쁘래요 몰라 바쁜가 나가면 몰라 바쁜가 안 바쁜가 그것까지는 아이고 그나저나 영감 밥 먹자마자 어디로 출동 준비를 하셔 어디 가세 이봐요 듣고 있어요? 어디 갈라 내 말 듣고 있냐고 이말이 어디 가 왜 말을 무시하세요 왜 무시하세요 아이고 울볼나는가 어찌 저래 사람만이 데콜 안 하는가 모르겠어